아빠 마중 나온 우리 염순입니다. 염순아 아빠 캠핑 갔다 왔는데 별일 없었어? 염순이 우리 보자. 맛있는 거 먹었는거 보자. 맛있는 거 먹었어? 응? 우리 염순이 아빠가 없어가지고 심심했다고 그러네요. 맛있는 것도 먹고 싶었는데 아빠가 없어가지고 못 먹었다고 그래서 아빠가 염순이 턱수염도 만져주고 뿔도 만져주고 목덜미도 만져주고 쓰다듬어졌습니다. 염순이 왜 이제 왔냐고 저를 밀치고 가네요. 염순이 혹시 제가 늦게 와서 삐친 건 아닌지 염순아 얼굴 보여줘? 염순이 조금 삐쳤지만 이따가 맛있는 거 주면 금방 풀어질 겁니다. 이따 또 염순이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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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